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에 대한 일각의 비난을 북한의 악의적 행동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가 주민 구호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다해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열악한 경제와 복원 실태가 대북 제재에서 비롯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를 북한을 감싸기 위한 적극적인 술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를 VOA에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린다면서 이는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식량과 복원 위기를 초래했다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와 대북 지원단체들의 거듭된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 속에서 한국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 모두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제재 아래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길을 찾자는 것이 이제는 국제적 상식이자 중론이라며 때로는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 문제에 더 과감하고 유연한 입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현재의 대북 제재는 인도적 지원 노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어떤 종류의 관여도 없다면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도 북한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 김정은 정권과 주민들을 불리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에 잇따라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북한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과 선의로 비핵화 협상을 할 의향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칼 의원은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선의로 비핵화 협상을 할 의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칼 의원은 국제 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지적한 데 대한 VOA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으로 호전성을 이어가고 평화 추구를 위한 지속적인 제한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루토늄 생산 재개는 불안정한 북한 독재 정권이 비핵화 대화에 선의로 관여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 일본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상원 외교위 소속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지난달 30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 글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게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최대 압박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를 지역구로는 공화당의 카를로스 김에네즈 하원 의원도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정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를 주도하지 못할 때 북한과 같은 적들은 이렇게 대담하고 무모하며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정황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대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료기구 IAEA는 이달 예정된 연례총회에 제출한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평양북도 영변 핵시설 내 오메가와트 원자료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한 원자료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W 뉴스 이좀희입니다. 다음 달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한 달려 앞두고 북한 평양 인근 비행장에 만여 명의 대규모 병력이 집결해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루스는 2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평양 미린비행장 열병식 연습장소에서 군부대 편성이 관측됐으며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처럼 10월 대규모 열병식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도 한국 군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과거 대규모 열병식을 앞두고 사전 예행 연습을 진행해왔던 평양 인근 미린비행장에서 최근 군 병력과 수송 차량들이 집결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최대 만여 명의 병력이 모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합참은 북한이 오는 9일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일 또는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미안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이례적으로 군사 현지 지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국경 폐쇄로 인한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의부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들어 지난 3, 4, 8월에 각각 주택건설 현장 시찰을 해 현지 지도가 단 3차례 그쳤으며 군사 현지 지도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모두 8차례나 직접 훈련장을 찾아 군 부대들의 합동타격 훈련과 포사격 훈련 등을 지도하고 시찰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앞선 2019년에는 4월부터 12월 사이 비행 훈련과 잠수함 시찰, 초대형 연발 시험 사격 등을 총 19차례 참관해 올해 군사 현지 지도가 전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확산과 이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겹친 것을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방역 역량이 지약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두려움 때문에 지난해 1월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 열악한 경제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군사 현지 지도가 없는 것은 경제난이 큰 영향이겠지만 군대가 김 위원장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캔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심각한 경제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수차례 경제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면서 다만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 군사적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정보분석관을 지낸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열악한 경제와 방역 상태를 고려할 때 북한의 상태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 국경 폐쇄와 중국과의 무역 감수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의 발목을 잡고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유의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내보이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는 이일 한국 해군이 주최한 15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행사에 참석해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보고서 내용을 보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는 분명하다며 미한동맹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꺾고 지속가능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몇 개월 안에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방법을 선호하고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의를 중시하고 있으며 미국 협상 재개를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한바우어 덴마크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 전투 환경에서 한국 해군의 자체 역량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 해군이 경항 공모함 보유를 통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한 연합훈련 비난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9%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일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9% 늘어난 1조 2,694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이 중 사업비는 1조 2,670억 원, 기금 운영비는 23억 5천만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민생 분야 인도적 협력 예산이 6,522억 원으로 약 52%를 차지했으며 남북경제협력이 약 5,900억 원으로 46% 사회문화교류사업이 221억 원으로 1.7%를 차지했으며 향후 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거래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제협력 대출과 보험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에 정세 변화나 예산 집행의 구조, 방식이 변화할 환경들이 생길 수 있어 다시 2018년 규모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